안녕하세요. 임진아입니다. 저 라디오스타 출연 처음인데 주무스 고맙습니다. 안녕하세요. 오현경입니다. 저 역시 라디오스타 처음 출연인데요. 되게 반갑기도 하고 되게 어색하기도 한데 오늘 어떤 즐거움과 어색함이 공존할지 궁금합니다. 안녕하세요. 이형준입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세 번째 출연인 것 같은데 오늘도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기그맨 이진아입니다. 저는 오늘 라디오스 네 번째 출연인데 항상 올 때마다 좀 떨리는 것 같아요. 오늘도 여기서 좀 재밌게 해서 다른 일거리들이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네요. 오늘 절친 조합인데 찐친 조합인데 저희는 사실 20년 좀 넘었거든요. 두 분 얼마나? 저희도.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는? 아니, 친구는 아니고 감히 선배. 친구랑 하면 얘 속상하죠. 우리 중학교 선배님. 저희도 같은 조합학교 나왔어요. 아 진짜요? 친구를 했어요? 네, 친구도 같고. 같이 개그맨 됐어요. 같은 학교 나오셨어요? 네, 같은 고등학교인데 저는 이제 대선배, 저는 이제 후배. 그러면 오늘 조합 신경 쓰신 거네요. 어, 썼죠. 억지로 만든 건 아니에요. 네, 억지가 아니네요. 네, 억지가 아니에요. 수요일 밤 라디오 스타 본방사수. ю고 ļ고. 수도권에서 무너진 것같이и. this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